요거는 아까 달렸으니까 좀 쉬는 그런 게임이에요 그러니까 많이 여기 계란판에 넣는 팀이 이기는 거에요 아직 아니야 아직 아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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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만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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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더해야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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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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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희가 어 여쭈으세요 세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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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전기 여기 잔디에 떨어지는거죠? 세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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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금 더 이건 눈거지 너무 멀리 던지면 안돼 아싸 안된다 다시 2대0이야 지금 2대0 신나팀 분발해야 되겄어 우리는 다 잘라버린다 언니 우리는 다 잘라버린다 저쪽이 똑바로나요 저기 왜 자꾸 밀어요 여름이 지금 똑같은건 조개님 반치가 똑같이 있어 많이 들어가서 아니 좀 멀다 이건 멀어 사실 멀어 멀어 멀 environ 준비됐죠? 가운데로 가운데로 더 가운데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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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운